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상어 꿈은 대개 두려움, 위협, 경쟁 또는 강력한 감정을 상징합니다. 꿈 속의 상어는 공격적이고 무자비한 특성을 지닌 동물로 대개 위험한 상황이나 압박감을 상징하기 때문에 꿈 해몽에서 강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상어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상어의 행동, 꿈을 꾼 사람의 감정 상태, 그리고 꿈이 일어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상어는 사람들에게 본능적인 공포를 유발하는 동물입니다. 상어 꿈은 대개 꿈을 꾸는 사람이 현실에서 강한 두려움이나 불안을 느끼고 있을 때 나타납니다. 이는 직장에서의 압박감, 인간관계에서의 갈등, 혹은 특정 사건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상어가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꿈은 이러한 감정이 극대화되어 나타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상어는 그 환경에서 무자비하게 경쟁하는 포식자로 꿈 속의 상어는 현실에서 겪는 경쟁적인 상황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장 내에서의 경쟁, 사회적인 관계에서의 적대적인 태도, 또는 경쟁자로부터의 압박을 느끼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상어가 공격적인 행동을 취하는 꿈은 경쟁에서 패배할 것 같은 불안감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상어 꿈은 종종 억압된 감정이나 격렬한 감정이 꿈을 통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어는 그 특유의 공격성과 거칠음 때문에 억눌린 분노, 좌절 또는 억제된 욕망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들이 꿈 속에서 상어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 꿈을 꾸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감정을 직시하고 처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상어는 꿈의 몽에서 사람의 본능적인 욕망이나 자아를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상어는 식욕과 생존 본능이 강한 동물이기 때문에 꿈 속의 상어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강한 본능이나 동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성적 욕망, 물질적인 욕구, 혹은 권력에 대한 갈망일 수 있으며 꿈을 꾸는 사람이 현실에서 그러한 욕망을 추구하고 있거나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 상어가 당장할 수 있습니다. 상어에게 공격당하는 꿈은 현실에서 강한 스트레스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이는 직장에서의 문제, 인간관계에서의 갈등, 또는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느끼는 불안감일 수 있습니다. 상어가 물 속에서 갑작스럽게 나타나 공격하는 장면은 특히 예상치 못한 위험이나 불안이 갑작스럽게 닥칠 수 있음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상어가 꿈 속에서 자신을 쫓아오는 것은 현실에서 무언가가 자신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거나 쫓아오는 느낌을 상징합니다. 이는 주로 미해결된 문제나 감정적 갈등을 회피하려는 심리 상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꿈을 꾸는 사람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주할 필요가 있으며 상어가 자신을 쫓아오는 것은 그 문제의 긴급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상어와 싸우는 꿈은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도전적인 상황에 맞서 싸우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직장 내의 경쟁자와의 싸움일 수 있고 개인적인 내면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상어와 싸우는 꿈은 자신이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강한 의지를 상징하며 결과적으로 상어를 이기는 꿈은 승리를 예고할 수 있습니다. 상어를 죽이는 꿈은 현실에서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성공적으로 해결했음을 나타냅니다. 상어는 당신이 직면한 문제나 적대적인 상황을 극복했거나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냈음을 상징합니다. 상어를 죽이는 행위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을 의미하며 꿈을 꾸는 사람에게 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을 암시합니다. 상어를 피하는 꿈은 당신이 현실에서 겪고 있는 문제를 회피하려는 경향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상어는 위협을 상징하기 때문에 상어를 피하는 꿈은 당신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회피하려는 태도를 나타냅니다. 이 꿈은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경고하는 꿈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상어 꿈은 주로 억압된 감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상어가 꿈에 나타나는 것은 꿈을 꾸는 사람이 직면한 두려움, 불안, 경쟁 또는 억눌린 욕구를 상징합니다. 꿈 속에서 상어가 자신의 감정이나 본능을 대변할 수 있으며 특히 감정을 억제하거나 무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상어 꿈은 억눌린 분노와 좌절감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꿈 속에서 상어가 공격적으로 다가올 때 이는 자신이 표현하지 못한 분노나 좌절감이 표출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꿈을 꾸는 사람은 현실에서 이러한 감정을 억누르고 있다가 꿈 속에서 상어의 형태로 그것을 인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어 꿈은 종종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타납니다. 이는 개인이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거나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을 때 꿈 속에서 상어가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특히 상어가 자신을 공격하거나 쫓아오는 꿈은 자신이 스트레스에 압도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상어는 본능적이고 거친 동물이기 때문에 상어 꿈은 자신의 내면에 잠재된 욕망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물질적 욕구, 성적인 욕망, 혹은 권력에 대한 갈망일 수 있습니다. 상어 꿈은 이러한 욕구가 현재 충족되지 않거나 자신이 현실에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살해 일한 남성은 직장에서 과중한 업무와 경쟁 속에서 상어가 자신을 쫓아오는 꿈을 자주 꾸었습니다. 그는 상사와의 갈등과 경쟁자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이 꿈은 그의 불안감과 압박감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상어가 자신을 쫓아오는 꿈은 그가 도망치고 싶은 상황을 나타냈으며 결국 그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가 너무 커지자 직장을 옮기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살해 이 한 여성이 상어에게 물려 죽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여성은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큰 불안을 느끼고 있었고 꿈 속의 상어는 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신의 내면 상태를 반영했습니다. 상어에게 물리는 꿈은 그녀가 현실에서 두려움에 압도되고 있음을 나타내었으며 결국 그녀는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심리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살해 삼한 기업가는 상어를 죽이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사업에서 겪고 있던 큰 난관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으며 꿈 속에서 상어를 죽인 후 그는 현실에서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상어를 죽이는 꿈은 그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승리할 수 있음을 상징했습니다. 고래나 상어에게 다리를 물리는 꿈 고래나 상어에게 다리를 물리는 꿈을 꾸게 되면 소망하던 일이 이루어지고 이권과 명예를 얻는다. 몰려오는 상어 때를 본 꿈 괴한들이 방해를 놓거나 여러 사람의 시비를 받는다. 바다에서 상어 같은 큰 물고기를 잡아서 배에 싣는 꿈 공직에 나가 큰 이름을 남길 아들을 낳을 태몽 상어에게 물리는 꿈 건강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운동 부족이나 과로서 피곤함을 제대로 풀지 못하고 일을 많이 해서 체력이 저하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상어에게 잡아먹히는 꿈 재물을 잃게 됨을 의미합니다. 쉽게 생각했던 일이 생각보다 제대로 풀리지 않아 자금경색에 빠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상어에게 팔과 다리를 물려 잘리는 꿈 자손이나 가장 가깝게 지내던 부활을 잃게 되거나 지금까지 하던 일들이 중단되고 어두운 불행이 닥친다. 상어 꼬리만 보는 꿈 노력해서 업고자 했던 것을 이루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워하고 아쉬움을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상어 꼼지를 잡고 따라 다니는 꿈 윗사람의 뒷바라지를 하다가 오줌, 똥을 싸게 든다. 일보이 터진다. 상어 머리를 만지는 꿈 가정이 평안해지고 좋은 일이 들어올 것을 암시합니다. 가족이 건강을 되찾거나 진행하는 사업이 수월하게 흘러갈 것을 의미합니다. 상어가 물고기 떼를 만나는 꿈 사업가는 뜻밖의 호황을 맞아 엄청난 돈을 벌게 된다. 행제, 재물, 돈 등이 생긴다. 상어가 바다에서 솟아오르는 꿈 이 상어 꿈은 큰 재물을 쌓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부동산이면 부동산, 주식 또는 부와 관련된 것들을 쌓아 올리게 되는 것을 암시한다고 합니다. 상어가 바다에서 툭 차오는 꿈 큰 성과를 이루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직장인이라면 승진을 하거나 학생은 높은 성적을 얻게 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상어가 바다에서 하늘 위로 솟구치는 꿈 뜻밖의 승진을 하여 예약 스타가 된다. 입학, 당선, 합격 등의 길조이다. 바다에서 상어밥이 되어 자신의 몸이 산산조각 나는 꿈 한때 좋았던 시절이 수포로 돌아가고 가정은 풍비박산되어 불뿌리 터지게 됨. 바다에서 상어한테 물려 이리저리 끌려 다니는 꿈 외국 여행을 하다가 그 나라의 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거나 불량대에게 시달림을 받음 바다에서 헤엄을 치다가 순식간에 상어밥이 되어 몸이 산산조각 나는 꿈 한때 좋았던 시절이 수포로 돌아가고 훈훈한 가정이 풍비박산되어 사랑하는 식구들이 뿔뿌리 흩어진다. 기몽사몽 꿈속을 헤맨다. 배를 타고 가다 상어대를 만나는 꿈 어떤 지하조직이나 함정에 빠져 헤어나기 어렵게 된다. 깡패를 만난다. 상어 고기를 먹는 꿈 귀한 음식을 먹었으니 귀한 일을 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규란 귀인으로 인해 좋은 기회를 얻게 됩니다. 상어 꼬리를 붙잡고 여기저기 끌려 다닌 꿈 윗사람 뒷바라지만 해주고 자신에겐 아무것도 남지 않음 상어대가 다가오는 꿈 엄청난 양의 업무 스트레스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야근을 많이 해야 할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상어대가 몰려오는 꿈 상어대가 몰려오는 꿈을 꾸게 되면 괴한이나 악당들이 자기 사업을 침해하거나 여러살마의 시비거리가 된다. 상어대가 수영하는 것을 보는 꿈 큰 길몽입니다. 사업이 가는 방향마다 큰 이유를 남기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을 이끌게 되는 일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상어를 그물로 잡아서 배를 싣는 꿈 신분이 높아지고 많은 부하를 거느리게 되거나 집안에 새로운 식구를 들이거나 자녀를 출산하게 됨 상어를 잡는 꿈 바다에서 상어를 잡게 되는 꿈은 엄청난 길몽입니다. 돈, 명예와 같이 마음속으로 간절히 원했던 것을 성취하게 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세길이 열리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상어를 죽이는 꿈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거나 다른 사람의 기회를 빼앗는 일을 하게 되어 신의를 잃을 수 있습니다. 상어에게 다리를 잘린 꿈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을 잃게 된다. 상어에게 물려 다리가 잘려나가는 꿈 상어에게 물려 다리가 잘려나가는 꿈을 꾸게 되면 자손이나 직장 부하를 잃게 된다. 상어에게 팔다리를 잘리는 꿈 하던 일이 중단되거나 불행이 닥쳐오고 가까이 지내던 사람을 잃게 됨. 상어와 관련된 꿈 상어와 관련된 꿈을 꾸게 되면 아이가 장차 고위직 관리나 세력가가 될 예지몸이다. 상어와 싸우는 꿈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을 직면해야 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미뤄뒀던 일을 해결해야 만할 순간이 다가오게 됩니다. 상어와 함께 수영하는 꿈 어렵게 생각하던 사람과 친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인의 소개로 연락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술자리를 갖게 되어 관계가 좋아짐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상어에 배를 가르는 꿈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의 지부를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사이가 틀어질 수도 있으니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끼 상어를 껴안는 꿈 건강한 아이를 갖게 되는 태몽입니다. 밝고 활리찬 아이를 잉태할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수영을 하다 상어에게 물려 이리저리 끌려 다니는 꿈 외국 여행 중 타국 기관의 조사를 받거나 불법 단체로부터 인신구속을 당하게 된다. 사기꾼이나 불량배에게 시달림을 받는다. 구금 불행이 닥친다. 수영하다 상어와 마주치는 꿈 수월하게 진행되던 일이 갑자기 어려움을 직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일하던 동료가 그만두거나 자금 부족으로 인해 한동안 어려움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큰 백상어를 타고 바다를 횡단하는 꿈 어떤 사회 단체나 조직의 장이 되어 희아의 부하를 많이 거느린다.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여 멋진 브랜드로 외국 시장의 첫 선을 보인다. 상어가 배 안으로 뛰어들어오는 꿈 집안에 크게 길한 일이 생길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가 큰 명예로운 직함을 달게 되거나 돈을 크게 벌 일이 생기게 됩니다. 상어가 수면 위로 뛰어오르는 꿈 승진과 당선 등을 암시하며 출세하게 됨 상어가 수영하는 것을 보는 꿈 이는 무척 건강한 남자아이를 갖게 될 태몽이라고 합니다. 상어 꿈을 꾸고 태어난 아이는 몸이 건강하고 리더십이 뛰어난 아이라고 하네요. 상어가 입 벌리는 것을 보는 꿈 주변에 폭력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상사의 언어폭력 노는 가정 내에서 폭력이 이뤄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어가 파도를 타는 꿈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승진, 당선 혹은 리더를 맡게 되어 책임지는 위치에 올라가게 됩니다. 바다에서 상어대가 노는 것을 보는 꿈 자기 사업이 잘 추진되어 부하 명예를 얻게 됨 바다에서 상어대가 자신의 배로 몰려오는 것을 보는 꿈 악당들이 자신의 사업에 방해를 하거나 여러 사람들의 시비를 받게 되어 어려움을 겪게 된다.